오늘은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라자냐 요리법을 배워보자. 기억하자. 한번 배워 놓으면 요리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자냐를 쉽게 만드는 방법 2일 채소를 넣은 라자냐 요리 경험이 많이 없는데 라자냐를 쉽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 레시피를 따라해보자.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요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보다 더 준비하기 쉽다. 그래서 요리 초보자들에게 추천한다. 이걸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 고기 좋아하는 고기를 사용으로 만들어보자. 재료 버섯 작게 자른 것 2컵 175g 후추 한 꼬집과 오레가노 줄기 약간 저지방 치즈 중간 크기의 컵 반 컵 95g 미리 조리된 라자냐 8조각 250g 올리브 오일 1큰술 45ml 시금치 큰 컵으로 4컵 600g 토마토 1개 새썰기 85g 마늘 3쪽 으깬 것 15g 호박 컵 50g 중간 크기의 양파 1개 45g 소금 1큰술 45g 만드는 방법 해내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로 예열한다. 호박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뿌린다. 약불로 5분간 익힌다. 양파를 넣고 지금까지 와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채소, 마늘과 버섯 제외를 넣는다. 다른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과 시금치를 넣은 후 강불로 2분 끓인다. 네모난 모양의 라자냐를 통 유리가 좋음에 넣는다. 채소를 볶던 팬에 불을 끈다. 토마토 소스는 채소나 모짜렐라 치즈와 섞지 않는다. 라자냐 사이에 바를 것이다. 파스타, 재, 룩, 채소, 치즈, 토마토 소스, 베샤멜 소스 순으로 올린다. 180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20-25분 굽는다.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 맛있게 먹는다. 2. 전형적인 라자냐 전형적인 라자냐 만드는 방법도 배워두는 게 좋다. 요리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고기나 닭고기 간 것을 넣는 게 핵심이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재료의 양에 유의해서 만들자. 재료 올리브 오일 큰술 50ml, 베샤멜 소스 2컵 275mL, 모짜렐라 치즈 3컵 400g, 토마토 소스 2컵 250ml, 라자냐 파, 스타용 팬 400g, 토마토 소스 1컵 115ml, 후추 1큰술 45g, 소고기 간 것 500g, 소금 큰술 30g, 양파게 50g, 우스터 소스 치즈 중간 크기의 소스 팬을 약한 불로 예열한 후 소고기 간 것, 소금, 후축, 우스터 소스 약간, 양파, 토마토 소스, 피망을 넣고 20분 정도 모든 재료가 익을 때까지 익힌다. 이 재료가 익는 동안 라자냐 파스타를 넣을 팬을 준비해 두자. 재료가 익었으면 파스타, 재료, 소스 순으로 겹겹이 올린다. 모짜렐라 치즈를 펴 올리고 베샤멜 소스를 조금씩 바른다. 팬에 찰 때까지 파스타, 재료, 소스 순으로 계속 쌓는다. 180시로 예열한 팬에 넣고 25분 요리한다. 25분이 지나면 5분에서 꺼내 5분 정도 두었다 맛있게 먹는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야 자냐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잘 읽어보고 하나씩 따라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고기 대신 참치를 넣거나 밀가루 대신 시금치로 만든 파스타 시트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한결 신선하고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요리가 될 것이다.